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캐스트 영상은 조금 수학에 관한 흥미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 어떠한 수학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수학사의 최대 난제였던 그러한 증명을 드디어 해낸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앤드류 와일즈는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 수학자고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앤드류 와일즈라는 사람은 일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게 된 최초의 수학자여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일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 선생님이 살짝 소개를 하면요. 혹시 얘들아 페르마라는 수학자는 진짜 많이 들어봤지? 그치? 이 페르마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 한 수학자였는데 사실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는 변호사였어. 근데 이 변호사였던 페르마가 여가 시간에 수학 공부를 막 틈틈이 하면서 수학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마추어 수학자고 불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여가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치? 우리는 여가 시간에 뭐하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런 페르마가 이런 정리를요. 또 이런 말을 남겨요. 봐봐.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이 z의 n제곱을 만족하는 이러한 방정식의 양의 정수 x, y, z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해냈지만 발견한 놀라운 증명을 찾아냈지만 여백이 적어서 이걸 적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르마가 세상을 떠나고 이걸 증명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 근데 여백이 적어서 이걸 증명하지 않겠다. 페르마는 이걸 진짜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죠. 사실 페르마만 아는 거겠지. 근데요. 이것이 그래서 350년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서 다들 고군분투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그러네요. 350년 동안 증명하지 못했다는 건 350년 뒤 누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게 바로 앤드류 와일즈였어. 영국의 이제 한 10살짜리 꼬마 앤드류 와일즈라는 꼬마가요. 이 도서관에 있다가 페르마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증명을 했대? 근데 여백이 적어서 증명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호기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근데 10살짜리 꼬마가 이러한 증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것도 이미 비상하지. 그쵸? 굉장히 비상한 꼬마 왔어. 그 비상한 꼬마는요.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결국에는 어떠한 프린스턴 대학교 LG. 거기에 이제 수학과 교수님이 돼요. 수학과 교수님이 되어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수학자가 와서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류 수학을 공부해라. 주류 수학을 가르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류 수학. 메인스트림에 있는 수학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앤드류 와일드가 주류 수학을 해요. 주류 수학을 가르치다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미련이 남고 계속 뭔가 증명을 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계속 또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렇죠? 결국 증명을 해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앤드류 와일드라는 수학자가요. 40대에 증명을 해내요. 이걸 이제 40대에 앤드류 와일드라는 사람이 증명을 하고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지상이 40대가 넘어서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 상은 수여하지 못해요. 비록 직접 수여하진 못하지만 이게 이제 수학사에 있어서 이 최대의 난제라고 불렸던 이거를 증명한 게 또 엄청난 공이잖아. 그래서 이제 국제수학연맹에서 앤드류 와일드 대신에 이제 그 필지상을 수여하게 되기는 해. 그렇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직접 받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앤드류 와일드가 이 어마어마한 공을 남기고 이제 누군가가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렇게나 오랫동안 증명되지 못했던 이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앤드류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완전한 집중뒤의 휴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딘가에 완전히 온전히 몰입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뒤에 생각을 잠깐 멈추고 가졌던 휴식 그 휴식에서 무의식 중에 서서히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에서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 우리한테 다 교훈이 될 수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얘들아 공부할 때 책상 앞에 엉덩이를 8시간, 5시간 붙이고 앉는다라고 해서 그 8시간, 5시간이 정말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완전하게 몰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사실 그렇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또 그 8시간, 5시간을 앉아있다라는 것에 나중에 또 뿌듯함을 느끼잖아.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딱 3시간을 집중을 해도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비록 3시간이었을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몰입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한 뒤에 그 뒤에 잠깐 생각을 멈추고 우리도 잠깐의 휴식을 갖는다면 우리한테도 지금 눈앞에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뭔가에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소개한 이 앤드류 와이즈라는 수학자에 대한 이 에피소드 어땠나요? 되게 대단하고 되게 부럽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어딘가에 완전하게 집중을 하는 습관 그리고 잠깐 생각을 멈추고 휴식을 한다면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요. 너무 인상 깊고 우리,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퀘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 혹은 또 더 재밌는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로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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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